이번에는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좀 타고 양화대교를 좀 건너서 이 지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물매기하고 이거 기가 막히게 손질합니다. 그거 하나 팔면 3천 원 남는데 여의도의 언저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마포울 선거는 생선장수 하문경대 정치꾼 정청래와 싸움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정산을 목표로 내고 그러는데 운동권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운동권 정산. 원래 빈깡통이 좀 요란하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머릿속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양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죠. 서울 마포울 지역입니다. 이것도요. 한번 보세요. 막대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왼쪽. 왼쪽은 이제 마포울의 전체적인 지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하문경 국민의힘 후보가 33이 나왔고 지금의 민주당 현역 정청래 수석 최고가 여기서 지금 3선을 하고 있는데 4선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49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얼마 차이냐. 16%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죠. 16이니까.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계속 지지할 것 같다가 70이고요. 약간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30을 한번 봐주세요. 30. 그러니까 나는 하문경을 지금은 찍고 싶은데 정청래를 찍을 수도 있고. 나 정청래 지금은 찍고 싶은데 하문경을 찍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후보로 내가 지지 의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30이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격차는 얼마였다. 16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저 마포울의 저 30이 갖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포울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 지역이 마포울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정청래 의원은 현역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죠. 그리고 하문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 차원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좀 단점을 안고 출발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표차가 만만치 그러니까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래도 하문경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30% 정도는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본인은 운동권 맛으로서의 상징을 갖고는 있습니다. 과거 운동권에 있어서 어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정청래 의원과 비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은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훈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인으로서 정청래 의원과 각이 세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이제 공략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지금 만만치 않은 지지세 차이를 30%에 해당하는 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